odao 라이브 방송 틀었습니다 시작했나요? 라이브가 뜬습니다 abuse OMG 안녕하세요 잘 보셨나요?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싸인 땡싱 다음에지 조심하세요 잘 보셨나요? 우리 서아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서아 선생님 오셨어요? 서아 선생님, 메이크업 짱이에요. 짱이에요. 메이크업 짱이에요. 대박. 무서워요.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무섭죠? 잘들 보셨나요? 네이버나 크랙실버 잘 보셨어요? 재밌었어요? 너무 짧았죠? 너무 짧았죠? 예, 넌 제대로 담아 드릴게요. 제복은 너무... 이승점 결 중에 기였어요. 짜잔! 이거 윌리 형님이 잠시 빌려주신 목걸이입니다. 대여였어요? 갖고 싶어요, 갖고 싶어요. 어? 주신 건가? 네, 준 거예요. 빌려주신 건가? 그거 안 돌려주면 돼요. 형, 멤버들은 깐부예요. 네 거, 네 거가 없어요. 아, 진짜. 우린? 이거 가져야 되는 거야? 윌리 형, 윌리 형 허락 없이 나 허락 받아도 돼요? 깐부기 이제. 기타도 그냥 다 가져가도 돼요. 아, 괜찮아. 깐부기. 안녕하세요. 기대 이상의 감동. 내가 먹어. 스묵히 짱이야... 감사합니다. 멋있었어 형, 상하 쌤. 아이, 감사합니다. 빈스 오빠 무대 맨날 미쳤어요! 한 40%밖에 안 나온 거예요, 오늘. 아, 이거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꼭 보셔야 돼요.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갈라 콘서트로 오시면 볼 수 있다. 갈라 콘서트로 오시면. 갈라 콘서트로 오시면. 팔로미 은철씨 연주가 더해져서 사운드가 너무 풍부해서 좋았어요. 아이,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벌써부터 걱정돼요. 슈뱅콘에서 어떻게 소리 안 지르죠?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어요. 내가 대신 다 질러줄게. 소리를 또 질러요. 이게 또 같이 호흡하고 또 그러는데. 제가 대신 다 질러드릴게요. 아,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다. 정말. 난 또 하고 싶다. 어떡하지? 몇 분 보죠, 보고 계셔? 660! 어머! 660명이 보고 계셔야지. 660명이 우리 퇴근계를 보고 계시네. 퇴근계. 그러면 크랙실버 로드 매니저. 로디 없어요? 비니윤입니다, 비니윤. 로드 매니저. 로디윤은 자꾸. 운전을 너무 잘해요. 드리프트 막 하고. 안전운전을 잘해요. 여러분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빨리 콘서트 하고 싶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좀. 현장에서 딱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. 하트. 같이 공연하고 노래하고 싶은데. 하트. 하트. 저도요. 하트. 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와, 670명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. 또. 저희 또. 슈퍼팬드 2 끝났다고 안 떠났구나 다들.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. 우리 아직 보여드릴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답니다. 떠나지 마. 떠나지 마. 슈퍼팬드 시작에 불과했어. 우리 평생 함께. 가지 마. 가지 마. 그 햄의 코하고 어머를 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아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당황하면 어머를 하게 되는데 어머를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? 다시 한 번만 해봐 그건 어머나예요 그러네요 그건 Tell Me 아니야? 맞아요 아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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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집이 닿았어요 저 이제 가야 돼요 우리 700명 700명이 또 이거 시청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700분 들어오신 거에도 막 우리가 놀라는 게 무슨 되게 뭐 아프리카 집 앞 sensor 리액션 하는 것 같고 있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대리닛 대리닛 대니리랬 대니리 대리님? 대리니 이 형은 또 따로 가고 있습니다 태진이 형 안녕하세요 태진이 형 안녕하세요 태진이 형 놀라지 마세요 또 다른 형제에서 형한테 이러고 오늘 이렇게 하고 월요일은 또 클래시 공연을 또 합니다 너무 데딕과 다른 모습으로 천이 형의 양변성 데딕과 저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집 앞에까지 세워줄게 아이고 우리 방송 켰다고 되게 이미지가 좋아졌네요 아니 나 원래 집 앞까지 해줘요 야 사람을 왜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로 만들냐 아이고 쓰레기나 쓰레기나뇨 아이고 재활용 정도인데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735명 늘었어 늘었어 락앤롱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공연 때 또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라방 또 조만간 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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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막내 누군데 그래서 막내는 사실 싸이언이 막내고 뭐 아니 오늘 결정난 거 아니었어요? 음악 아니 자꾸 싸울 거 같아요 싸이언이 그냥 아직은 싸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이 배틀은 세트 변경으로 가야지 막내는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 조명이 너무 무서워 아 아 순해졌어 아 순해졌어 아 순해졌어